폭염으로 바행 위기에 처한 2023 세만금 세계 젠벌이 참가자들을 위해 부산시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. 부산시는 퇴소원 학생들을 위한 지자체별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, 1만 명 정도가 머물 숙소와 시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긴급하게 숙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지역 대학과 협의해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